전동 킥보드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하지만 부족한 기반 시설에 제도까지 미비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전동 킥보드 사고를 줄이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?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재우 기자, 전동 킥보드 문제 저희가 계속 여러 번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다른 이동수단보다도 운전자가 너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. 그냥 손으로 잡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더 피해가 크고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전동 킥보드의 바퀴가 매우 작은 거 아시죠? 작죠. 네,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원을 만들었을 때 딱 이 정도 크기거든요. 이 바퀴 크기가.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의 속도는 시속 20km가 넘습니다. 사람이 걷는 평균 속도가 한 4km 정도 되니까요. 5배 이상 빠른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전동 킥보드와 달리는 거를 사람이 전력 질출에서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빠른 속도인데 이 바퀴는 작고 속도는 빠르다 보니까 요만한 턱만 넘어갈 때도 충격이 굉장히 세다고 해요. 흔들림도 강하고. 그런데 볼라드나 차량이나 사람과 이 전동 킥보드하고 부딪혔다. 그러면 그냥 그 전동 킥보드의 운전자는 무방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없잖아요.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게 된다.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. 이 전동 킥보드는 안전벨트 같은 게 없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안전 헬멧, 무릎보드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타시는 분들 중에 안전장비 착용하신 분들 거의 못 보셨죠? 저도 많이 못 봤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의 충돌만 있어도 이 운전자들은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정말 따져보면 볼수록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이동수단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장비를 잘 착용해야 위험수단인 걸 좀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의무 아닙니까? 안전장비가?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걸 다 구비하고 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가까운 곳을 갈 때 이용을 하시겠죠. 그러니까 집에서 멀지 않은 지하철역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약속 장소를 간다거나 그러니까 타는 시간이 한 10분 내외 정도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좀 내가 편하게 이동하고자 가는 건데 그거를 내가 집에서 헬멧도 챙기고 무릎 보호대 챙기고 팔꿈치 보호대 챙기고 이런 걸 다 챙겨서 나온다? 이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출근길에 회사 가는 길이나 학교 가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헬멧이며 이런 걸 다 챙기면 그게 또 짐이 한 보따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출근을 한다? 학교를 간다?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본 운전자분들 얘기는 그 전동 킥보드에 이렇게 작은 주머니나 가방 같은 게 좀 비치가 돼가지고 그 안에 기본적인 안전 장비는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개인적인 준비해라라고 너무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업체에서도 전동 킥보드마다 안전 장비를 좀 잘 구비하는 것도 한 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또 전동 킥보드마다 다닐 만한 도로도 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. 인도로 다니자니 사람과의 또 사고 위험성이 있고 자동차 도로는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지금 이제 인도 얘기를 하셨는데 인도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전동 킥보드가 다니면 안 되는 길입니다. 다닐 수가 없는 거죠? 올라가면 안 되는 길인 거고요. 차도 아니면은 자전거 도로로만 다녀야 되거든요. 근데 차도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고 시속이, 최고 속도가 한 시속 25km 정도 돼요. 이게 이제 인도에서 달린다고 하면 빠를 텐데 도로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길이잖아요. 근데 얘가 앞에서 25km로 가고 있다면 이 차량 통행에 굉장히 이제 방해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눈치가 보여서 차도로 다니기 어렵다고 하고 인도는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자전거 도로가 경기 지역만 봐도요. 이 확보율이 12%도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가 정말 안전하게 다닐 만한 도로는 사실상 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.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 전용 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 운전자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자전거 도로도 확보율이 12%밖에 안 되는데 그런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이 전동 킥보드 전용 도로를 또 만든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전동 킥보드 때문에 아예 도로를 만든다. 이건 정말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. 그렇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동 킥보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요. 그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를 좀 만들어야 된다. 면허.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가 있는 사람. 이 사람들이 탈 수가 있는데요. 이 원동기라는 거는 주로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운전할 때 이런 방법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방법하고 전동 킥보드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. 완전히. 전동 킥보드는 바퀴도 작고 또 이게 회전방역 같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니까 이 원동기 면허가 있다고 이거를 몰구해 해주는 것도 이건 문제가 있다. 이런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면허증 검사 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. 아까도 이제 보도에 나왔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잖아요. 왜냐하면 업체들이 이 사람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타는지 안 타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아직 없습니다.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냥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용 면허를 좀 빨리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눌수록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더 많은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이재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.